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 등호 연합뉴스 쌍용차의 유력 투자자 미국카 오토모티브가 수차례 투자 결정에 미룬 데 이어 법원이 요구한 시한까지 끝내 투자의 양서 로이를 보내지 않았다. 단기 법정관리, P플랜, 돌입의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쌍용차의 향로에 그늘이 드리웠다. 이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이날 오전까지 미 자동차 유통기업 8호부터 투자의사를 담은 로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하위 로이를 보정명령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쌍용차는 하위 같은 내용을 전했고 한은 31일 현지시간까지 로이를 보내겠다는 뜻을 쌍용차에 밝혔다. 쌍용차는 미국 현지와의 시차를 고려해 이날 새벽까지 하위 로이를 수령, 내용을 검토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전날 법원에 하위 로이를 제외한 보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은 끝내 이날 오전까지도 로이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간 한은 쌍용차의 인수 결정에 대한 확답을 계속해서 미뤄왔다. 하위 인수 의지에도 하위 돈주를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쌍용차의 경영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 인수를 주저하면서다. 이번에도 하가 확답을 못한 이유는 여전히 투자자 설득의 어려움을 겪어서란 게 어깨의 분석이다. 특히 3,700억 원에 달하는 쌍용차의 공익채권은 하의 가장 큰 부담 요소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하가 당초 약속한 투자액 약 2억 5천만 달러, 약 2,800억 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출고 대기장에 출고를 앞둔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 등호 뉴스 1 쌍용차의 고인 금고 비용 구조 역시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쌍용차의 누적 매출은 2조 620억 원이다. 이중 매출 원가, 생산비용 1만 2조 330억 원에 이른다. 단순 산술 기준 원가율이 무려 98.6%에 달한다. 여기에 적자폭까지 확대되는 쌍용차의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쌍용차의 순손실 규모는 당초 잠정 공시했던 4,785억 원에서 258억 원 더 늘었다. 자본 잠식률도 110일 스텐트로 악화했다. 뿐만 아니라 연내 출시를 계획한 전기차 200회에는 진환경차 라인업이 현재로서는 없는 데다 미래 모빌리티 등 경쟁억체와의 기술력 격차가 크다는 점도 투자 의사를 거둔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법원이 하와의 협의가 유효한 것으로 보는 만큼 곧바로 법정관리 절차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쌍용차의 전날까지 투자 의향서 제출을 요구한 것이 맞다면서도 해당 명령이 법적 회력을 갖지 못한다며 법정관리 개시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다. 경기평택시 쌍용차 평택공장 현등호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달래로 추가로 기한을 정해 해당 날짜까지로 이 제출을 다시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제출되지 않을 경우 그때는 법정관리 개시를 통보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해당 시점은 쌍용차의 상장 폐지에 신청 시한 1인 13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하가 끝내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쌍용차의 법정관리 행위 불가피할 것으로 자동차 업계는 우려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 에디슨 모터스가 최근 쌍용차의 투자 의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건단 등이 이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개월간 기나긴 사투를 여운 쌍용차 사퇴는 끝내 연장전을 맞게 됐다. 앞서 쌍용차는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다 지난해 12월 2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기간 회생 절차 개시 보류 신청서, ARS 프로그램, 또 함께 제출하면서 법정관리 도리까지 두 달의 시간을 벌었다. 기간 쌍용차는 대주주 마인드라와 하와의 매각 협상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끝이 나면서 피플랜을 최후의 카드로 꺼내들게 됐다. 그러나 피플랜 준비 역시 쉽지 않았다. 피플랜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등 주체권단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들 채권단이 혈익 투자를 피플랜 승인의 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마저 투자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피플랜 추진의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 사이 쌍용차는 지난 2월 28일자로 만료 예정이던 회생 절차 개시 기한도 넘겼지만 법원이 그 기한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더는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법원이 인수의 영서 제출 기한으로 제시한 전날까지 하는 최종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신현아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샤영일19의 탱경.콘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퍼넷 탱경 신현아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샤영일19의 탱경